성경 1년 1독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영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건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대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바울은 대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며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따뜻하게 칭찬해 줍니다. 둘째 바울은 핏밭 가운데 있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셋째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넷째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의 때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기록된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섯째 바울은 재림에 대해 끝내 오해하는 자들을 경고하며 실생활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대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23일 대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티모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대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하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미 풍성하미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혼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혼란으로 갚으시고 혼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살로니가 후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큰 짓이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느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중 너희 가운데 게으리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곤면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느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대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편지를 균형있게 보지 못하고 바울의 의도를 오해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하여 이를 믿는 자들의 영광과 승리를 강조했던 것인데 이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경고하며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써보낸 두 번째 편지가 대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에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재림의 때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